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섹션이 있고요.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되는데요. 자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시면요. 이런 내용으로 딱 나옵니다. 딱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.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거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나와 있죠. 첫 번째 거 귀하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또는 회사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학생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표시하시면 되겠고요. 세 번째 거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시냐 즉 거주지를 묻는 문제인데 다양한 옵션 중에서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계속해서 보면요. 바로 취미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는 내용인데 자 크게는요. 이렇게 4번부터 7번까지로 나뉘어요. 자 첫 번째 거 4번 같은 경우에는요. 여기서 최소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. 자 보시면 여가활동입니다.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영화 보기, 클럽 가기, 공연 가기 쭉 나와서 뒤에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신청하기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최소 2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머지 5, 6, 7까지 다 합해서 총 12개 항목 최소 12개를 선택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. 자 그런데 아무거나 막 선택하시면 안 돼요. 중요한 건요. 여러분이 말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. 계속해서 보실게요. 자 다섯 번째 문항 가는 경우에는 취미나 관심사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. 자 이것도 역시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 촬영하기까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핵심은 뭐다? 바로 자주 출제되거나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 어떤 쉬운 타픽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핵심이고요. 자 또 계속해서 보면 어떤 운동을 즐기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 여기도요.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럿이 하는 운동은 선택하지 마세요. 혼자 하는 운동을 하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축구나 농구나 등등등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하는 운동 예를 들자면 보시면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뒤쪽에 보시면 뭐 조깅이나 걷기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요. 저의ienia의 운동만이 그의 거 nan---- 지금 각진 한い 정도 이런 날이 무 준비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